대작이죠. 저 자신이 뭐 지옥불에서 타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지옥이란 작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첫 촬영 때 솔직히 좀 당황을 했죠. 너무 가만히 하셔가지고 시연 있자 시연 그거 하나 그리는 게 사람 10명 그린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안녕하세요. 지옥 신2 연출한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작 웹툰 공동 저작자 최규석입니다. 지옥의 광팬이자 이동진님의 오늘 보조진행자로 출연한 봉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연상호 감독님 작품을 제일 처음 접했던 게 미장센 단편영화제라고 지금은 없어진 단편영화제가 있는데 단편이 출품된 게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좀 되게 쇼크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2003년대 지옥 두 개의 삶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지만 어쨌든 그게 지옥이었고 워낙 보면 좀 잊혀지지 않는 작품이에요. 워낙 강렬하니까 강렬하고요. 최규석 작가님도 제가 원래 만화 콜렉터로서 두 분이 또 같이 작업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두 아티스트의 팬으로서 같은 영화인으로서 장작자로서 또 부럽기도 하고 오래되셨죠? 두 분이서 같이 뭔가 해오신지 대학 때 친구였으니까 작품을 한다고 하는 게 직업이 되기 전이니까 최규석 작가 포함해서 그때 같이 얘기 많이 나눴던 친구들이 있죠. 사실은 네. 두 분이 같이 이제 각본가로 이름이 올라와 있으시고 원작도 처음에 같이 하셨었고 그 예를 들어서 박찬욱 감독님하고 정석영 작가님이 같이 갖고 왔을 때 둘이 바로 마주 앉아서 컴퓨터 각각 놓고 서로 교정하면서 한다고 하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지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 놓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얘기를. 잡담을 좀 오래 나누는 편이고요. 역할이 제가 좀 대본을 치고 나가고 최규석 작가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 해결이 되냐 안 되냐 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해왔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시연 있잖아. 시연. 그 지옥사자의 외형이나 그 마지막 포즈 같은 경우는 최규석 작가가 콘티를 짤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단편의 메시아에서는 약간 쫄쫄이 맨 같은 애들이 나왔었는데 시커먼. 일종의 영상이잖아요. 만화 작업이라고 하는 게. 영상으로 생각을 하니까 좀 거기서 뭐가 더 필요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벌크업도 하고 마무리 동작이 필요하지 않겠냐. 거의 대부분은 최규석 작가가 그런 거를 하고 그 단계 때는 그냥 그렇게 해라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지옥을 1편을 봤을 때 압도적인 느낌을 제가 받았었고요. 이번 2편에서도 1편에서 저렇게까지 했는데 무슨 얘기가 있을까 했는데 부활이라는 얘기로 또다시 확장을 해서 무척이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감독님도 사실은 괴물 만들 때 캐릭터 디자인이라는 게 너무 중요했었지 않습니까?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옥사자의 캐릭터 혹은 고지를 하는 그 인물을 천사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전혀 천사로 안 보이잖아요. 그 두 캐릭터 같은 걸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봅니다. 단어적으로도 재밌어요. 고지, 시연. 간결하고 짧은 두 글자 단어들로 집중해야 될 지점들이 딱 방점이 찍혀 있는데 그 느낌도 재밌을 뿐더러. 특히 시연이 시작될 때 이상한 두려움과 흥분감.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과 또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두 가지 마음이 이상하게 같이 들잖아요. 첫 번째 들려오는 서브우퍼를 울리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딱 들렸을 때 피가 확 역류하는 것 같은 흥분감 같은 게 있는데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지는. 없잖아요. 이런 다른 영화나 그 어떤 만화건 텍스트에서건 되게 독창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피겨가 나온다면 저는 되게 갖고 싶은데. 방에 세워놓고 싶죠. 그런데 되게 매력적이고 뭔가가 할퀴가 간 것 같은 게 결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막 있잖아요. 몸과 몸이 아닌 것에 경계가 약간 불명확한 느낌? 보통 이제 크리처, 괴물 이런 걸 하게 되면 끔찍하지만 어쨌든 멋있어 보이는 이미지로 그리게 되잖아요. 집에다 두고 싶은. 그런데 최대한 안 멋있고 형태 자체가 불분명한 그런 비주얼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결도 이렇게 비정형의 계속 유동적인 결을 상상하면서 그렸는데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긴 했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좀 아름다워요. 그 결 때문에. 일반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아니지만.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거 하나 그리는 게 사람 10명 그리는 것보다 더 오래 걸려요. 왜 셋일까? 둘이나 넷이 아니라. 폭력성이라고 하는 게 한 명한테 이제 가해지는 거다 보니까 다수의 느낌? 멀매를 때리는 느낌인 건데. 원작에서는 지옥사자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집단폭행이라는 느낌이 나려면은 대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둘러싼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죠. 생각적으로. 그렇죠. 만화로 하면서 이제 사이즈를 좀 키웠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애들이 나오니까. 셋만 있어도 꽉 차는 거. 서로 때리려고 하면 너무 불쌍해 보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숫자 자체의 큰 의미는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즌2에서의 계속 디자인이 조금씩 변형되면. 네. 특히 뒷부분에. 네. 뒷부분에. 그래서 되게 흥미롭던데. 만화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지옥사자들이 조금 다 모양들이 다 달랐어요. 이 세 명이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숫자의 지옥사자가 있다라는 설정인 건데. 지옥 시즌1 할 때는 모델링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하면서 그걸 만들다 보니. 다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시즌2가 나올 때는 사실은 정진수의 변이도 있고 해가지고. 과감하게 좀 변화를 줘보자. 계속 똑같은 친구들이 출장 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천사의 어떤 거대한 얼굴 그것도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이런 방식으로 고지가 이루어진다는 설정과 그것을 시각적으로 그려내신 어떤 두 분의 처음에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만화에서는 그냥 사람 얼굴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신이 없더라고 이게 실사랑 붙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그래서. 거대한 얼굴인 것만 유지를 하게 됐죠. 목소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되게 기묘하던데. 사운드 팀에서도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천사가 남자냐 여자냐부터 굉장히 이제 서랑설레가 많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냥 이도 저도 아닌 목소리로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웅준호 감독님께 그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보다 보면 어떤 새로운 배우를 감독님 입장에서 발견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관객으로서 즐기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시즌2에서 배우들 연기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든 배우들이 다 너무 훌륭하고 영화가 가진 되게 빠른 속도감과 극단적인 설정들을 배우들이 이렇게 온몸으로 소화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배우들이 다 너무 멋지게 너끈하게 그걸 잘 해주시는 부분들이 인상적인데. 특히 김성철 배우님이 짊어져야 될 어떤 부담 같은 게 있었을 텐데. 또 정진수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인데. 거뜬히 해내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 역시 못보다도 우리 문근영님의 놀라운 캐스팅의 정말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화산이 폭발하는 걸 목격하는 느낌이었어요. 이 배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너무 멋졌고요. 특히 한쪽 팔이 이렇게 불탄 다음에 그 팔을 들고 막 소리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는 막 되게 감동적이면서. 문근영 배우님에 대한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영화사적으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예상 기대치 못했던 배우의 어떤 놀라운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 솔직히 말하면 한 5초 몰랐어요. 처음에 보고도 문근영 씨인 줄 몰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만히 있어봐 문근영 씨인가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문근영 배우님도 그렇고 문솔이 배우님도 그렇고. 또 이제 문근영 배우님이 지원으로 나오는데. 또 천세형으로 나오는 남편인 임성재 배우님도 전반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부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감독님하고 작가님 어떻게 느끼셨는지. 일단 만화가다 보니까 영상화된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부러워요. 스스로 움직여주니까. 그것도 있지만. 저도 하면서 이렇게 막 어떤 표정이라든가 연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상화된 걸 딱 보면은. 아 대사를 할 때 이렇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갔어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부러움을 느껴집니다. 네 그거는 그거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작가로서. 원작에서는 진경훈이 부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녀로 나오잖아요. 굳이 왜 그렇게 바꾸셨을까요. 딸이랑 아버지랑의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함 같은 느낌도 생각했고 이래 배우랑 그 전 작품을 했기 때문에 이래 배우가 너무 또 잘하는 걸 알아서. 좀 같이 다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랬어요. 이래 배우님이 엄마의 살해범을 이제 이렇게 납치하고 그 뒤에 무시무시한 장면이 이어지잖아요. 되게 잊을 수 없는 표정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를 갈듯이 쌓여온 복수심과 공포감과 고통과 이런 게 얼굴이 되게 일그러지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되게 좀 놀라운 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좀 이래 배우한테. 감탄하는 거는. 이번 시즌 투 때도 되게 좀 뭔가 기묘한 느낌들을 좀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재능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배우 입장에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관념적인 대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잘하세요. 촬영하는 대사하시는 걸 보면서 그렇지 내가 저 얘기를 하고 싶었지라는 게 느껴져요 제가. 은수르 선배님 연기할 때 그런 게 되게 많이 쏙쏙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게. 오히려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옥시리 전체를 통해서 제가 가장.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건 사실 김신록 배우인데요. 일편에서보다 김신록 배우의 어떤 비중이 대폭 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부활자가 만나서 나누는 대담이 어떻게 보면 영화의 설국열차에서 에데리스하고 마지막 순간에 만나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당신이 왜 선택됐는지를 안다고 말하는 거나 우리 둘이 지옥이 서로 달랐다고 말하는 부분이 정말 소름 끼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시즌 원처럼 뭔가 리얼한 느낌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좀 과감하게 해보시면 어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촬영 때 솔직히 좀 당황을 했죠 너무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그 순간적으로 눈이 흰자만 보이는 그 샷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죠. 아니에요. 본인이 하신 거죠. 깜짝 놀랐어요. 뭔가 본다는 거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그 이제 동작을 만들어 보신 거예요. 되게 섬칫했어요. 부활했을 때의 움직임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의 몸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몸을 컨트롤하는 데 좀 오차가 없는 느낌. 그분도 은근 재밌더라. 김정찬. 속세대가 이렇게 완전 쩌든 분이. 근데 그 원작 만화에서도 그분 얼굴이 묘사가 너무 재밌어요. 영화에서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얼굴을 어떻게 구상을 하신 거예요? 제 시그니처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저희 친구예요 사실. 실제 실존하는 분이에요? 사이비 교수를 그려야 되는데. 막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그 친구가 앉아있거든요. 어떤 그림체로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걔 얼굴은. 그래서 급할 때 갖다 쓰면 굉장히 좋은. 고레다 이루카즈 감독님 영화 속에 료타라는 인물이 자주 나와요. 그걸 한번 제가 질문 드린 적이 있더니. 자기 동창이 실제로 료타라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갔다 갔을 때마다 항상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써도 되냐 그러면.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니 고레다 이루카즈 감독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막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정칠 캐릭터로 나오는 친구는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좋아하시죠? SNS 프로필도 그 얼굴로 이렇게. 하하하하. 그럴 줄 알았어. 연재가 나가기도 전에. 연재가 나가기도 전에 이미. 스포일링을 하는군요. 공감독님은 이 영화 보시면서 혹시 인터내셔널하게 캐스팅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시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을 만약에 미국 영화로 만들게 되면 할리우드에서. 저 인물은 어떤 배우가 맞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혹시 떠올려 보신 배우는 없나요? 티모시 샬라메가 시연당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못 때릴 것 같아요. 너무 연약해 보여서. 그 빈약한 가슴 찢어질 것 같아요. 이 시즌 투는 이제 시즌 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게. 원작 만화에도 부활자라는 제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연과 고지라는 게 워낙 압도적으로 시즌 원을 이끌어간 두 아이디어였다면. 이제 시즌 투에서 새로 나온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에서 지금 부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 편의 세계관을 사실상 두 명의 부활자가 개체로서 서로 대비가 되면서 이야기를 끌어간다고 그럴까요? 그 양자 사이의 대립 같은 것이 가장 재밌게 느껴졌는데요. 이 두 부활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만드셔야 했던 그런 어떤 생각들 같은 것을 두 분께 여쭤봅니다. 정진수가 거울에서 지옥사자를 본다 마지막 순간에는 지옥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먼저였고.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봤던 TV 시리즈 중에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하는 TV 시리즈가 있는데 미러미러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울 뒤에 이제 누가 있는 거죠? 무섭게 생긴 존재가 있는데 점점 다가오는 거죠 그 사람이.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그 사람이 되어 있는 단편이 있었어요. 평온할 수 없게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 기억을 이제 정진수라고 하는 인물한테 줘볼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최초의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 박정자의 예언은 사실은 메인 캐릭터 두 명이 이제 대두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천사라고 하는 존재와 지옥사자라고 하는 프로토타입으로 좀 만들어서 이야기를 좀 이끌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간 거죠. 라스트에 되게 충격적인 부활자가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1편까지 보고 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그런 어떤 헌신의 마음으로 둘이 대신 자녀를 이렇게 고지를 받지 않았는데 죽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그 초강력한 그 장면까지 보고 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극중에 등장하는 최초의 부활자가 되면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건 사실이지만 부모가 아이를 살린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가 지옥을 보고 온 거 아니에요. 되게 빨리 갔다 온 거잖아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금방 갔다 온 거에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건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존재하기가 되게 힘들었겠죠. 그 아이는 지옥을 지옥으로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되게 순수하니까 그게 되게 또 섬취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지점이 되게 무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중세 시대에 사실 이제 연옥이라는 게 발명됐다고 역사학사들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전에 없었던 관념이. 그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아기가 죽었을 경우에. 이 아이는 천국에 갈 것인가 라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까지라는 것이 가톨릭의 관념이었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서 죽은 아이는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사례랑 딱 맞는 사례처럼 보이고 다른 인물들이 시험 받은 것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인물의 얘기가 너무 궁금한 거죠. 마지막에 부활자는. 시연에서 살아남은 거나. 부활한 거나 사실은 거의 결과론적으로는 사실 똑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만약에 다음 걸 한다면은. 이 모든 거를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개발하는 사람. 근데 그 이야기가 그 전에 이야기를 개발한 자들이 만든 목적성하고는 다른. 이야기여야겠죠 그거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연상원작 감독님은 이 영화를 포함해서 너무나 왕성하게 많은 작업을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이 지옥이라는 작품이 지금 필모그래피 전체들까지 활동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의미로 담아 있는지 그런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요. 최규석 작가님께는 오늘 이런 또 행사를 하시게 됐는데 이 모든 일들을 다 끝내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감독님께서는 사실은 봉준호 감독님이 오시면 정말 어떤 감독이든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이렇게 특별히 나와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 작품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미약하게나마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 사실은 이제 지옥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였죠 최규석 작가한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작품들 아이디어 중에 지옥이 제일 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최규석 작가한테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옥을 했던 거였는데 넷플릭스라는 데를 통해서 사실은 시즌2까지 작업을 하게 될 줄은 사실은 전혀 몰랐죠 몰랐는데 재미있고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만화를 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막 노력하고 하는 게 이런 걸 볼 일이 없어요. 한 작업을 막 100명 200명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세상을 이렇게 견눈질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이제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야죠. 두 분이 엄청난 티키타카를 막 보여주셨지만은 어찌됐건 뭐 제 입장에선 참 부럽습니다. 창작의 버디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작업하시는 게 되게 부럽고요. 지옥 제가 이렇게 만화책을 손에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만화 팬으로서 또 연상호 감독님 영화 팬으로서 이 지옥이라는 작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공포나 나약함을 되게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어서 또 거기서 벗어나려는 발버둥도 또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만드는 또 스토리를 만드는 이유도 비슷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하고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즐거웠습니다. 지옥 시즌2 보셨어도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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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